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2차전지는 공매도 대상이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쇼커버링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주가가 쭉쭉 올라가요 그동안 공매를 많이 쳤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은 공매에 별로 효과가 없네요 공매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겠죠 공매에 대한 피해가 별로 없었다 하여튼 외인들과 기관들은 현재 삼성전자보다는 2차전지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에코 시리즈들이나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동안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인데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래갈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너무 또 안올랐다고 해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오겠죠 또 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흐름이라는 게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해외 쪽은 어떠냐 지금 봤더니 지금 선물지수는 지금 거의 보악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나스닥도 강보합이고 S&P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에서 놀고 있습니다 환율이 중요했는데 환율은 한 1302원 정도 하고 있고요 딜라인덱스는 105.06을 가리키고 있어요 미국 국제 10년물이 4.583인데 0.5% 올랐습니다 이제 떨어진 바깥 떨어진 것 같아요 4.58까지 내려왔으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 상당히 불안정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지금 팔고 난리는 거예요 팔고 난리다 난리 도망간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야 할 겁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라서 해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가 6일부터 8개월간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한 데 대해서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는 데는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보니까 두바이의 달마키피탈 소속의 게리 듀건 CIO가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을 두고 한국 증시의 지위가 조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런 공매도 금지 후에 공매도가 있었던 종목들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증시 전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그게 맞아요 전반적으로 몇 개의 종목들만 영향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은 현재 MSCI 분류에서 현재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는데 정부는 선진시장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투자정보회사의 에널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한국 증시를 글로벌 짓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방해가 될 거다 개발도 한국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변모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이번 조치로 공매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치평가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소규모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거품이 형성될 거다 제가 봐도 거품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는 거품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건 위험한 짓입니다 한국 증시 규모는 1조 7천억 정도에 달하는데 지금 공매도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던데요 그러면서 다른 기사에 유진투자증권 에널도 그러니까 금융이구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다 선거는 이례적인 조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블룸버그에서 일부 소규모 투자들이 공매도를 금지시키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들을 대변해서 공매도 일시금리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데 현재 그래요 한국 증시는 소규모 투자들의 영향력이 높은 편이라면서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의견이 많다 외국에서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 공매를 못 치니까 공매를 칠 수 없다는 자체가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짜증날 거예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종목들은 거품으로 또 시간을 보낼 것 같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3.8% 5.7% 정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은 아시아 증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중앙은행의 지중금 인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런 관측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현재 일제히 상승이라고 하죠 한국 증시 역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소식에 들썩들썩 합니다 들썩들썩 하고 현재 중국 본토 상해지수도 3049.7 심천 종합지수 1904.83 좀 오르고 있어요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이 정글이로보다 1.07을 불러서 3622.44을 가리키네요 상대적으로 대외 영향이 더 잘 반영되는 홍콩 증시 상승폭은 더 크다고 하는데 홍콩의 그 항생종합지수하고 홍콩 H지수가 정글이로보다 각각 1.9% 한 2.1% 상승포를 나타내고 있어요 항생종합지수하고 H지수 선물지수도 같은 시각 각각 2.1, 2.3% 오른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니케 225 보니까 지수는 2.4% 베트남 하노이 지수가 0.5% 대만의 가관지수 1.1% 인도네시아 IDX지수 0.8% 등 다른 아시아 증시도 모두 오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강세는 미국 경제 연착률 기대감과 금리 인상 기조 마무리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신흥국이 많이 포진한 아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브루스 카스먼, JP 모건 리서지 대표도 로이터의 강력한 생산성과 고용 호조로 일자리 증가와 낮은 인플레이션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준의 조기완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공매도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좋은 이야기는 없고 외국인들이 지금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 삼성은 공매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흘러갑니다 7만원에서 전자에서 왔다갔다 제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제가 볼때는 7만원에서 끝날 것 같아요 7만전자에서 끝날 것 같고 우선주도 잘하면 5만 7천원까지는 한번 볼까요 5만 7천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 되는데 지금 외인들이 지금 이거 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른거 산다고 바쁩니다 그래서 삼성은 별로 재미없고 지금 2차전지 쪽으로 다 눈길이 돌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총집결이기 때문에 약간 소외받죠 소외받고 좀 짜증납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렇고 네이버도 오늘 조금 오르는 것 같고 한 20만원 이제 돌파이네 20만원 빌빌거리고 요즘 우리가 카카오가 5.4% 많이 올랐네요 카카오 그동안에 죽 쓰더니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때가 되면은 또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오늘은 그냥 횡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